다시 시작된 더이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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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말 자리들 보내고 계시죠? 자 더이살 시즌2를 시작할겁니다 더이살 시즌2를 시작할거고 제 스토리 보신 분 아시겠지만 로고를 받을게요 로고를 받을건데 우리가 지금 해봤는데 아 우리 재능이 없어 그래서 로고를 만들어주신 분 보내주시면 한명 골라가지고 우리 애장품하고 선물을 보내드리고 맛바꾸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? 오랜만이죠? 자 음 점점 더 잘생겨지네요 그러지마세요 오케이 어쨌든 더이살 하게되면 많이들 봐주시고 더이살 시즌1 우리가 2년? 3년 됐나? 그 전에 찍었던거 우리 20대를 담은 그게 기록들이니까 아직 안본 사람은 먼저 정주행을 해야지 그래야 좀 더 이해가 편할거 같아요 아시겠죠? 그 뭐냐 어 일단은 지금 자 안녕하세요 저 형씨 형씨 오우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 보이시죠? 힙합 보부상 힙합 보부상 이 친구가 뭐 나오나? 이 친구가 굉장히 고생을 해줘야돼 이 친구가 지금 본인의 꿈을 포기하면서 본인의 비전을 버리고 그렇죠 마지막 20대 거기가 저희 지금 안보여서 그런데 몸 위에 지금 멍이 다 들었어 두들겨 팼어 그냥 어? 그냥 하자고 그러면서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들 봐주셔야 되고 그 로고를 우리가 지금 만들다가 로고를 여기 라이브 저장되죠 저장할 줄 모르는데 내가 이따 해줄게 저장해서 보여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길게 하지마 돼 용감코 그래서 어쨌든 로고 보내주시면 그거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정하고 그 영상 밑에 나오는 거 있잖아 이렇게 더이살 뭐 이렇게 어떤 걸 할지 모르겠어 어떤 걸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미난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 더이살도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또 호프경 앨범도 지금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비트 두 개 나왔어 장난 아니다 걔 박살난다 진짜 찢어줄게 어쨌든 다들 감기 조심하고 주말 잘 보내고 날씨 너무 춥잖아 음 하지만 파이팅이다 더이산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모르겠어 뭐 봐야지 알 것 같아 어쨌든 물러 갈게요